아 진짜? 중량이 뭐야? 계속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반짝반짝에 탈모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저는 왠지 모르게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리타님에게 이겼기 때문에 몇 정도 힌드를 받았어요? 네 받긴 받았어요 저는 힌드를 얻었습니다 어 진짜?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야호 누구세요? 주비님이 저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뭔데? 야호 자 자라나라 핑맨이라는 힌트 때문에 헷갈리다 잠깐만 뭐지? 저기 저쪽으로 다 넘어갔네 어디야 이거 쟤네 쟤네 어디갔어? 지금 그 뭐지 가이신 중령님에게 갔어요 가이신 중령 내가 봤을때 중간 보스가 더 셀거 같은디 잘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뭐 좀 찾았어요? 지금 찾고 있어 외로워도 슬퍼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야 만두야 이거 꼭 개비싸다 네? 저 지금 가바 안입고 다니는데 지금 나온 곳 비싸 나온 곳 비싸다고? 어 32개에 4개인가? 2개? 2개일거 같음 별로 안 비싸 32개? 머싹꽃에 비해 아니 첨꽃에 비해 개비싼거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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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군가 꽃 전설의 꽃 발견하면 꽃 나오는 개수 빨라지거든요 오! 아니 캤어 오! 오! 어디 있었어요? 힌트가 뭐였어요? 힌트가 생각보다 높고 어두운 곳에 있다고 했거든요 설마 그 배에 있어요? 그 높은 배? 아니요 그 모든 힌트를 종합하니까 요즘 허전하고 탈모빈 발사하고 반짝반짝거렸다 그러니까 탈모의 증상인데 요즘 머싸가 맨날 탈모빈하고 놀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핑맨 그 사람 머릿속을 파헤쳤더니 나왔어요 레알? 와아 머릿속을 파헤쳐야 되겠구나 아아 아 머리를 아예 팠구나 와아 저렇게 한 적은 처음이네 와아 이거를 블럭을 키게 만던데 와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여태까지 중에 잘했네 잘했네 메모다 다이아몬드 갑바 맞추자 히든 미션 신속 부션을 뿌려드립니다 하지만 구속 부션도 같이 뿌려드리죠 에? 신속 히든 미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아 왜요 하지마세요 나는 안 울어 아 수령이 언제 죽이지 추 추 추 추 추 추 고이 고이 지금 파란다 왜 가위신이 어딨는데 160 162파로 아니 저 이거밖에 없었네요 아 이걸 갖고 와 아 오케이 야 보스를 어떻게 잡아 지금 160 아 너부리가 죽어가지고 아 너부리 너부리 힘의 군용은 저희에게 넘어왔어요 잠깐만 오늘 좀 빡세다 우리는 절대 걸려 같이 가요 형님 외로워요 왕의 귀환이다 그래도 우리를 조아리거라 어하 뭐 리타님 화났네요 표정이 아 저기 가위신 저기 보스 몬스터 있는 곳에 있나보네 보스 잡으시는지 한번 봐볼게 가위신은 가인만 된대요 중간 보스 중력은 월드 보스 리타의 아래층에 있다 중몬이 뭐야 어떻게든 어떻게든 방송 나오고 싶어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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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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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갔다와볼게요 중몬이한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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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에 있는데 없는데 중몬이 가위 가위 없어 없어 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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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를 하러왔나 가위바위보하는거에요? 이미 가위바위보하면 뭐주는데요? 나 리기시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주고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위가위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다 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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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강하구만 가위 바위 가위 오케이 이겼다 빨리 줘 저 뭔데요 이거 이걸로 이탈을 어떻게 죽여요 참고로 능력이 있다 그 화살에는 모르겠다 그냥 쏴보니까 확실히 기든미션 힙포션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석포션도 같이 드리죠 아 힙폐 어 감사합니다 쏴볼게요 기든미션 뭐야 리타님 자네 도전을 하러왔나 도전이요? 아니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왔는데 일단 이거 맞아봐요 한번 이거 좋은거래요 오 두칸이 나는군 저 주먹 맞아볼래요? 엄청 세요 아악 미친거 아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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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나한테 힘포션 준거 이거 너무 이거 비매너 아닐까 상대방한테 사실 아까 힘포션을 줘가지고 이분도 죽었어요 맞다 나에게 힘포션을 줘서 너블이도 죽었다 나도 죽었지 아 딴사람 아 너블이랑 중명이가 죽은게 힘포션 줘서야? 그렇다 어 그럼 뭐 상관없겠네 어 나만 준거 아니네 오늘 모두에게 힘포션 풀고 오겠습니다 오늘 보스는 리스폰 내지 않는다 그럼 뭐 상관없지 아 쟤네가 죽은게 힘포션 때문이구나 저씨 못사 오늘 보스 리스폰 안된대요 개쩌네 이거 즉시 데미지 즉시 회복도 있어 급할때 이거쓰고 고통포션 중력이 뒤짐 수닝 혼자서 손가락 오지게 빨고있어 수닝 손가락 빨고있어 흐흐흐 액슈우 안녕 안녕 상점 나부랭이 야 상점 야 상점 와우 거큐수 겟잇 렛츠 겟잇 와 이거 갑바 뭐 이 이딴 갑바도 있어? 얌맞아 일로와봐 용돈 줄게 형 일단 저부터 줘야 되자니까요 그 용돈 그리까 여기 마 사고싶은거 더 싸라 예 다 살 수 있다 아이씨 집이랑 갖다놓고 올게 근데 뭐살 수 있지 야 이거 개꿀잼으로 상점에다가 원피스 만들까? 그래도 되죠 상점 근처에? 오 괜찮은데? 상점 뒤에 있다 오 야야 이런데 어때 이런데? 말이야 일로 와봐 여기 어때? 잠깐만 저 여기 꼈음 히든 미션 신속 포션을 안주고 힌 포션과 구속 포션을 드립니다 아 안지마!!! 히든 미션 신속 포션도 드립니다 와 미쳤네 뭘 잡으라는 거야 이걸 갖다 구속 포션과 히든 포션을 드립니다 아 근데 여기? 여기 어때? 원피스 미션 잘 보일수도 있음 오히려 잠깐만 형은 와보세요 형 일로와봐 여기 잘봐 떨어져 살짝 살짝 떨어져 안되네 히든 미션 즉시 데미지 포션도 드립니다 하지마!!! 어디 던겨? 여기 일로오세요 그냥 여기 그냥 여기 여기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여기다 가운데다 한가운데다 여기다 흐흑 흐흑 흐흑흑 흐흑흑흑 수희님 죽이면 돈 내셔야 돼요 네 흐흑 흐흑흑흑흑흑흑흐흑 아니 근데 우리 악어님은 그러지 않아 난 알고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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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탈락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돼 아 근데 하나 이야기해주면 미쳤네 모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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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희님이 역병에 모사가 돌아다닙니다 수희님이 중요한게 아니라 만득이랑 피메님의 문제야 지금 어떻게 죽이지 저거? 아니 저기 두명팀이잖아 스윙님이랑 팀을 해 뭐 스윙이랑 팀을 해 저거 스윙이 죽여? 아 죽이면 안되지 2대2로 가야지 2대2로 가야지 스윙이 나랑 팀을 해줄까? 아 해주죠 너부리를 죽인게 어떻게 보면 피메님이야 야 난 난 부포심 뿌리고 다녀야지 야 근데 스윙님 1인분을 해주면 좋은데 안해주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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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서 그래도 뭐 이상한 말이라도 해줘 되게 말만 해준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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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쓸면 아냐? 스윙이 옆에서 떠들어 아니지 아니지 또 떠들어준다는게 팀을 위한 응원단장? 그런 마인드가 팀을 빛나게 하는거지 상대방 전설의 꽃 썼으면 꼭 빨리 나오지 않냐? 코 똑같애 운영자가 지금 코셔픽에 맞춰주 옆병에 맞춰가 바쁘기 때문에 다음 꽃은 나오기 힘듭니다 아 씨 진짜 야 이 드러운 자식아 другие 아 무단장 고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열심히 채울 수 있어요 와 오늘 근데 진짜 뭐야 이거 입구 뭐야 이거 하나 더 어딨어 야 잠깐만 이거 분명 4개여야 됐던데 양깁이 하나 어딨냐 양깁이 4개당 4개당 아닌가? 아 2개야? 2개면 하나 돼?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무덤을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다 화분의 게이들 이거 양위비 개좀 자 이것도 열심히 캐고 일단 만득이 핑맨 통화방이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나 죽일것같애 어 핑맨에게 순인이 살해당했데 소름이 내려와 승린 이리와 승린 내려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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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착하지 이리와 흠흠 흠 일리와 이리와 흠 흠 으음 뭐라고 싶은거야? 마 데미봐라 날칸 어린 냥이요 나에게 덤벼봐라 덤벼라 뭐쎄요 그거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제 손가락이 아파서요 살짝 삐끗했거든요 일로와 야 나 죽이면 꽃 두세트 줌 꽃굿을 두세트 줌 도전해봐 장미칼로는 안죽일게 쫄리냐? 외로워도 슬프도 나는 안울어 웃긴 왜 울어 외로워도 슬프도 나는 안울어 안 맞아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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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어 흐르는 물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일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을 찾아 그곳으로 바보여? 저 걸림 아 걸림 걸림 응? 예 아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비얀테에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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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벼 어 뭐야 미친 괴물이야 자 순이 컷했다 순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집에 놓고 왔니? 네 됐어 우린 완벽해 이정도로 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너무 무지막지하게 쎄기 때문에 슬릉슬릉 해도 될 것 같아 아뇨? 와 드디어 쭉쭉빵빵이라고? 와 대박 가아 가위 파위 가위 일로와 샘 날개드림 리타님 아고 여길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 없나 어디야 뒤에 있다 잠깐만요 오우씨 오오 어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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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 가위 가위 이거 뭐에요? 자네 새로운 힘을 얻고싶나 바위 새로운 힘이요? 여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위 가위 가위보를 이기면 된다 뭐야 뭐가요 아 머사는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도전을 하시겠어요 일단 배당금이 두 배구요 지시 그 건 금액은 잃습니다 어 오케이 할래요 오케이 자 일단 나눠드릴게요 가위 가위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리시면 되는거에요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올리면 돼요? 오케이 네네 네네 자 얼마 몇 개 거실거에요 딱 얘기하세요 아 저도 걸려요 저도 걸려요 저요? 30개 네 오케이 30개 받았습니다 자 이기시면 두 배로 드립니다 자 가위 바위 바위 된다 23개 덤벼 자 가위 바위 아 아이 씨 젠장 스 강미도 서둘러 저 덜리여 저기 해봐요 만드님 저거 도박자 저거 나 삐아 돼 내 전재산 야 장rev이가 이광길방됐어 미친거 아니야? 잠깐만 Durrahom 큰일 guessed 이걸로 엄마 도망가지 말랬어요 양기비 없냐? 양기비? 양기비? 기비야! 넘어가! 너무리 깨자식아! 너무리 깨자식아! 네? 여보세요? 새로운 힘을 얻고 싶나 새로운 힘이 뭐예요?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주세요 바로 힘의 포션과 나약한 포션 구속의 포션과 신속의 포션을 주지 우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는 강해져 오케이! 좀 싸우자 싸우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버려 다 버려 야! 저거 나한테만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저거 핑맨한테도 아까 한 것 같은데 나한테만 한 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수성한데 이거? 이거 괜히 무기 뺏겨가지고 이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나와라! 덤벼라! 게임하러 오세요! 덤벼라! 덤벼라! 누구든 나와서 덤벼라! 오케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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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누가 나랑 싸울 것이냐! 아 언니! 나도 도와줄게! 안 냈어요! 그쪽이! 누가 나랑 싸울 것이야! 나 안 죽일 것 같아! 아무도 안 오네? 어 안 죽여! 오케이! 에이 씨 끝났네? 아 또 뭔가 해야지 아 이거 결과적으로 느려졌어 아휴 씨 결과적으로 느려졌어 아휴 씨 수영이 안 될 것 같아 저 녀석 강해 철석 강해 철석 강하다 개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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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저쪽 감옥 강화한거라 이거 이거 좀 먹어야겠다 큰일났다 괜히 못싸때문에 무험생이 죽었어 미안했어 진이한테 똥아만 가볼까 망치는 M차 탈모래 큰일났다 자 일단은 이거 꽃을 열심히 캐가지고 돈을 다시 한번 벌어보도록 할게요 출세를 노렸다가 개망했죠 며먹도박 3배입니다 3배 무려 3배 갑자기 도박장이 펼쳐졌어 미친 며먹도박 3배입니다 오지네 아 가요 하시나요 개소리야 청부살이 갑자기 왜 나오는데 얼마죠? 그 순익 몸값 한 5개면 되죠 5개요? 어 네 4 저는 3,4,5 까지에요 자 하나 아 문값 다섯개 딱 적당하네 완료 하하하 아 방금 총부살이 난거임 하하하하하하하 그게 총부살이님? 야 근데 악어는 어딨냐? 악어 죽일라 하는데 아니 위치추적기 없나요? 위치추적기 없나요? 아 있습니다 아래요? 얼마임? 2 3 4 아 그래요? 여기는 무슨 도박임? 여기는 까아오잉 바오잉 폼입니다 하실래요? 네 돈 갖고 올께요 네 만듬! 미친놈아 전주산 다 해보겠습니다 가위 가위보 이기면 두배입니다 바로 저요기요기 저거 가위바위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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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여기여기 아저씨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자 일단은 어떻게 여기여기 있는 가위바위보 하나 같이 한세트 챙겨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꽝입니다 네 챙겨주세요 한세트 챙겨주세요 여기 꽝입니다 자 한묶음 챙기셨나요 네네 자 바위도 등록하고요 자 네 어떤거 보신지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어떤거 보시나요 네 뭐라고요 어떤거 보세요 어떤거 저 여어 열개 꽃꽃을 열개 아 올리셨나요 올리세요 정보 살이 납니다 자 아까 그 빨간색깔 자리 원하시는거 내시는거 올리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내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친 여기여기 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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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세트요 맘둔아 우리 짐 거둘라 네 우리 짐 거둘라 자 둘 셋 넷 다섯 야 이 자식아 사기치지마 잠깐만요 핑멘님 여기 사기치실래요 딱게 걸면 되고 크게 걸면 안되는데 여기 사기꾼이 아니면 여기 미친 여기 누구 허락맞고 장사하는거야 여기서 누구 허락맞고 장사하냐고 누구 허락맞고 장사하냐고 우수 허락맞고 탔습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 보여? 아 보여? 안 보이네요 아니 귀신 보여? 자 파꽃 열심히 캐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이거 스케 개구데기에요 여러분들 아까 스케 어? 아버님 왜 도망갔어 어디있어 아버님 근데 너무 쎘어 아버님 꽃줘 어 여깄어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 아까 틈이 없었어 우리 틈이 틈 차이가 나서 도망간거야 맞아 쟤 쭉쭉 빤바 2강일 줄 몰랐어 와 개쎄요 갑옷도 2강임 갑옷도 2강 어 통화하더라 어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청부살인 당했네 청부살인 아 청부살인 뭐야 이씨 증거 아니야? 어 언니 나 죽인지 얼굴 깜짝 놀랐잖아 아 무슨 청부살인이 있어 와 뭐잉 아버님 네 우리 희망이 있을까 사실 보습욱이 개구데기일텐데 보습욱이 개구데기야 왜 그냥 왜 그냥 뿌리듯이 줬나 했네 어 왜 개구데기라서 그냥 줬을걸 이거 팥꽃을 팥꽃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 음 이거 여덟개 여덟개니까 좋아 이거 어 얼마에요 청부살이 팥빙맨 죽이고싶어요 사람에 따라 가게 다른가 보네 꼭 코스 10개라고요? 잠깐만요 좀 바꿔올게요 어 뭐야 리얼? 괜찮은데 어 저거 미친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 횟수당 올라간대 아 기인당 쓰는 횟수당? 어 뭐야 아 저기서 도박하고 있네 저의 대수 대수눈 대수눈 야씨 대수 대수눈 야 야 야 대수눈트를 죽은 자인가 대수눈트를 죽었어요 키라다 죽이고싶은 자가 있는가 죽이고싶은 자요? 죽이고싶은 자요? 아니 여기 미치로 왔다 아닙니다 누구 허락맞고 정사하는거야 여기서 야 야 내 뒤에 있는 사람 보여? 누구요? 안 보이는데요? 키라다 아 근데 귀신보여? 어? 나 지나가다 이거 주었어 대수눈트 저 10개 10개 줄게요 핑계 주켜주세요 도박, 도박하십니? 코코스 10개 줄게요 핑계 주켜주세요 댄스누트 주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히 방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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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꼬스 개많아 뭐에 이거 해도 되겠네 32개만 해야지 이거 얼마에요 그거 아버님이 먹었는데요? 죽으면서 먹어요. 꽃꽃을 저거 안 먹었는데 저쪽에 있었는데? 나 안 먹었어! 아니야 죽으면 그거.. 어 뭐야? 그러게? 꽃꽃을 누가 먹었어? 어디갔어요? 야 내 몸에.. 내 근처에서 핑메이가 안 죽었는데 뭔 헛소리에요 에? 너 이거 악어가 심이 될 때 이거 100% 악어다 그래 리타님 잠만 말고 빨리 덤벼요 그래요? 자 여기서 숫자 항아를 대시면 그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다는게 뭐야 만약에 악어님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악어님 예를 들어서 숫자 4를 선택하면요 그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까지 포함해가지고 3,4,5번 안에 나무가 자라면 도망이 성공하는 겁니다 몇 세트에요? 한 세트 한 세트 오케이 한 세트 4 4 4 1 4 아 사기네 이거 사기 야 뒤질래 이거 야 사기찔래? 아 어디에 사기찔래? 야 잠깐만 사기찔래 잠깐만 야 나무가 어떻게 안보이잖아 뒤지고 싶냐? 아버님 제가 뒤지고 싶냐? 뒤지고 싶냐? 제가 한계를 했는데 야 어떻게 뭐야 야 그대로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키라님 키라님 예예 키라님 이거 어딨어 너블 키라님 어딨어 너블 키라님 너블 키라님 어디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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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아 알겠다 야 나 꼬꼬스 개마다 아아악 아아악 안돼 회수해 회수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치 꼬꼬스 하나도 못먹었어 꼬꼬스 하나도 못먹었어 꼬꼬스 하나도 못먹었어 이거 5세트 숨겨네. 아, 아보는 1세트입니다. 아, 미친놈아! 우리 이놈아! 미친놈아! 우리 이놈아!